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키움증권 의료기기 섹터 담당하시는 신민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금방 뵐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금방 또 모시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댓글 제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의료 AI 와 전문적이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 나오자마자 이런 극찬을 좀 보셨나요 댓글로 일단 안 보긴 했습니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보통 그렇죠 기대에 어쨌든 이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좋게 봐주셔서 그게 바로 연구원님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게 바로 느껴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지난번에 아쉽지만 피부 미용까지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의료 AI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임플란트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11월 9일에 발간된 자료고요 의료기기는 어떻게 강한 섹터가 되었나 야구 좋아하십니까? 엄청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죠 타이거즈 팬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워강이죠 이거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한 팀이 되었나 그때 13년이었나 좀 슬펐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아쉽게 흘러갔었던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거를 그렇죠 그렇죠 더 역으로 가정적으로 가보자는 뜻으로 한번 부시를 살려봤군요 올해는 내년에는 타이거즈의 분전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의료 A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정말 핫한 섹터가 됐고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또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주가를 좀 봤는데 특히나 그 물론 루닛이 대장이긴 하잖아요 루닛이 대장인데 루닛은 약간 좀 고개를 숙이고는 있어요 근데 또 뷰노가 또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 쉽게 죽지 않는 섹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본부터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가 뭐 진단이라는 곳에 활용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혹시? 크게 한 4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보고서에 쓴 적이 있었고요 4가지요? 네 진단,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그리고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EHR 시스템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크게 4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 진단이랑 신약 개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종목들도 제가 떠오를 정도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두 가지는 조금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음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지니너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의료 AI 지금 뭐 유명한 업체들도 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원래 팍스 병원 소프트웨어 파는 업체도 이쪽으로 통해서 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특히 뭐 EHR은 미국 쪽에서 빅테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많은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주가의 움직임에 변동성에 이런 차이는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주로 진단 쪽에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장 규모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진단 쪽이 제일 큰가요? 음 어 네 진단 쪽 그 분야가 제일 크고요 여기 뭐 보고서에도 써두었었는데 예예 27페이지에 네 나와 있습니다 21년에 뭐 21년부터 27년까지 이제 연평균 한 46%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시장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뭐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진단하는 쪽에서는 27년에 16조 원 정도의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개화되고 있는 쪽이 진단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병원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하는 회사 영업팀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깔고 그 병원에서 이제 사용할 때마다 구독형으로 기업이 매출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엠 가시성이 높아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비엠 가시성이 높다 야 지금 질문이 들어왔던 것도 비슷한데 일치월장님이 의료 AI 쪽에 영업이익 플러스 그러니까 흑자전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 얘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네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게 지금 뷰노 라는 업체인데요 내년 3분기쯤에 이제 분기 영업 흑자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3분기 네 그러면은 뷰노를 선호하시는 이유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루닛이 움직임은 가장 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뷰노를 선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루닛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뷰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매출액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으로서는 뷰노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어차피 않게 좀 공부하고 리포트도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들어봤는데 루닛이 약간 신생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온 그런 업체 맞나요? 루닛 법인 설립은 좀 오래되는데요 가을에 10주년 기념 간담회 통해서 향후 미래 비전도 선포한 바 있었고요 상장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흐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올해 초에 생성형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맞물렸구나 네 밸류가 워낙 싸기도 했고 센티가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아 밸류가 쌌던 게 있었군요 네 주가 상장한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루닛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루닛이 이제 막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스페셜리스트로 떠오르고 있다면 뷰노는 되게 여러 가지 특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나요? 솔루션들 확실히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작년까지는 좀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다면 올해 쪽에는 확실히 심정지를 예측하는 딥카스라는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뷰노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마다 좀 각자의 메리트가 또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루닛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었을까요? 음 요새는 이제 밸류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이제 꿈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 B2B 그 기업과의 이제 제약사와 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루닛 스코프라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상으로 진단을 하는 루닛 인사이트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타겟하는 시장으로서는 루닛이 제일 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시장이 큰 것도 중요하겠네요 밸류에이션이 저렴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도 빨랐고 타겟하고 있는 시장도 넓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꿈이 큰 그런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뷰노의 메리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국내 매출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내년 3분기에 분기 흑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딥카스를 미국 쪽에 FDA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크기도 지금보다 내년쯤에 조금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런 기대감까지 다 당겨서 밸류에이션에 혹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주가가요? 예예예 요새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25년, 26년 이후로 꾸준히 마진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것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프로그램 개발에서 구독료 받으면 그냥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오르기는 했어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루니시랑 규노 말고도 혹시 진단 쪽에서 저희가 볼 만한 기억이 혹시 있나요? JLK라고 MRI를 찍어서 뇌졸중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요 국내 쪽에서도 병원 영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연말에 정식으로 코드가 나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액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연말부터 기대감이 있다 이 3개 정도를 우리나라 진단업계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문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 AI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나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서에 써둔 거로는 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데요 국가별로 이제 임상 인공지능을 얼만큼 많이 개발하고 있나 그거를 이제 정렬을 해보면 중국과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정량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진단 시스템 기술 격차를 살펴보면 이게 그래프가 기술의 최선두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연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과 일본 중국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2016년부터 22년까지 6년이 지나면서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0.6개년 줄이면서 유의미한 정성적인 기술 개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네요 일단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3위까지 올라오는 과정도 남달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탑3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월클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제목을 그렇게 쓴 거고요 월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뷰노의 목표가도 가능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어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목표가가 있네요 지금 어 네 밸류에이션 그 미래 그 26년 EPS를 이제 현가화해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했고 그래서 목표주가를 산정했고요 네네 이제 어제 올라서 4만 2천원 정도 됐으니까 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목표주가가 현재 4만 6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11월 8일에 목표주가로 걸어두신 거라서 어 지금 많이 따라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에 그 목표가에 도달한다면 또 다음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4만 6천원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널리스트와 방송을 하는데 채팅창과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지 어 신기합니다 예 엠지세대 역시 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아까 제가 뭐 진단 다음에 신약 개발 얘기를 했었는데 신약 개발 업체들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제 기억으로는 루니시랑 비노가 한번 쏘아올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게 이쪽이었다고 생각 기억을 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신약을 개발을 하는 거는 임상도 하고 그 임상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약사와 협상을 하면서 딜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업체들도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예 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 신약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서 이제 주요 결과는 해외 쪽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음 뭐 임상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그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환자분들께서 그 약을 투여받고 그 예후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정확한 시계열은 뭐 알리기 어렵겠지만 한 24년 하반기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보고서 38페이지에는 이제 해외에 주요 있는 있는 주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진단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신약 개발 업체들이 뒤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신약 개발 업체들이 진단업체의 밸류를 막 따라간다기보다는 아 그래 이쪽이 좀 핫하다고 하니까 약간 수급적으로 움직인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군요 어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임플란트까지 쭉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음 네 상관이 없긴 한데 어 그쵸 그쵸 네 아마도 다들 지금 좀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임플란트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면은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음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핫하다는 얘기들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음 일단 확실히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가장 큰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거 손실되는 치아도 많을 거고 아 그쵸 그걸 채워야 하는 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 턴어라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어느 정도 그게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좀 환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다 좋지 않았던 분위기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냥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였을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 정부 측에서 VBP라고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추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나가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피해 하락분이 모두 반영되고 나머지 수량이 좀 유의미하게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리스크는 있었지만 이제 그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업체들이 많잖아요 국내에 뭐 제가 알기로도 한 4, 5개는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중국 매출도가 높고 약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그런 기업들을 순서대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덴티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덴티움 네 주가적으로 보면 한 10월 중하순에 이제 저점 형성하고 여름부터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50% 정도 주가가 까였었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8만원에서 9만원까지 주가가 반이나 까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올라간 시점에서 덴티움을 선호하신다고 하셨고 이외에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디오도 있고 덴티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디오 같은 경우는 중국 노출도는 생각보다 좀 크진 않고요 미국과 중동쪽으로 나가는 게 흐름이 중요한데 그래요? 중동쪽 데이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덴티스도 중국 쪽은 별로 세지는 않은데 국내 쪽에서 충분히 매출액 성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 방안이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임플란트가 1인당 2개가 아니고 4개까지 보험이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국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굳이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자면 중국 노출도가 큰 덴티움을 가장 타픽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럼 업황 자체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주였네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뭔지 좀 궁금한데 이거랑 관련 업체 투자 포인트까지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과를 가면 이제 어떤 장비실에 들어가서 막 스캔을 하고 입안에 스캐너를 넣어서 찍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든 디지털 덴티스트리 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명 교정 사업도 이제 스캔한 데이터를 통해서 장치를 여러 개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디지털 쪽의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는 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스캔하고 보형물을 만들고 제조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내재화한 게 레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투명 교정은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본뜬 형태의 투명한 거를 입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교정을 하는 거고요 식사할 때 잠깐 빼고 식사하고 양치하고 다시 끼우고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일반 브라켓이라고 하죠 철기를 까는 형식으로 하는 그거와는 심미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그거에게 또 깔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또 하고 싶어도 방송하면 이걸 깔고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확실히 투명 교정이라는 메리트 레이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까여 있네요 네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아 이제부터는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또 최근에 독일 쪽이었나 전시회를 나가면서 자사 신제품을 성형외과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타깃하는 시장도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하나만 말해도 모멘텀과 밸류에이션과 목표가까지 줄줄이 나오는 우리 신민수 연구원 아 진짜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네 다음에도 또 금방 또 뵙게 되지 않을까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신민수 연구원께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기다리시면 영웅 결정전 왕종환 결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키움 영웅전 최고의 트레이더를 가리는 최종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키움 영웅전 영웅 결정전 올 한해 월 정규전 대회 참가자 30만 명 그 중 결승전 티켓을 거머쥔 트레이더는 단 1만 2천 명 검증된 트레이더들이 펼치는 극한의 결승대전 최대 우승상금 2억과 영웅전 최고의 명예를 가져갈 트레이더는 과연 누구인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트레이더가 탄생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하세요